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제 7강 7페이지 개업 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결격사유 자 첫 번째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자격에 취소되고 3년 미경과 자아는 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부정행위자도 고용인이 될 수 있다 시험에 부정행위해도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만 볼 수 없고요 취직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해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법인의 사원 물론 이때 사원이란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죠 한명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고요 단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을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고용인이 결격에 해당되면 고용을 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고용 후 결격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되고 사유 해소를 안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법인의 임원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결격사유 즉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는 사유인데요 개업공개사도 될 수 없고 소속공개사 중계보존도 될 수 없는 사유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가 되어야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받아도 부모 동의받아도 중계업소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을 해도 중계사무소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성년이 될 때까지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만 19세가 되어야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입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는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했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맨 밑에 파산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데요 파산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즉 오직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것은 복권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권결정은 물론 시험에 복권이 있고 당년 복권이 있는데 시험에 당년 복권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어쨌든 복권결정이 있어야 된다 시험에 파산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복권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냐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그래서 만기출소하면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석방이 있습니다 가석방의 경우 유기진역인 경우에는 남은 자녀형기 더하기 3년을 지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진역 3년을 선고받았으면 형기의 3분의 1만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만에 가석방 됐으면 가석방 기간 즉 남은 자녀형기 2년을 지나고 나서 또 3년을 지나야 됩니다 따라서 만기석방된 자나 가석방된 자나 선고받은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기진역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기진역의 경우에는 가석방되고 나면 10년이 지나야 자녀형기 즉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기진역을 선고받고 가석방되면 13년 지나야 가석방된 날로부터 1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면제가 있는데 집행면제는 법률변경, 형의 시효완성, 특별사면이 있는데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근데 공소시효는 완성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되고 있어도 결격사유가 아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공소라는 건 뭡니까 재판에 회부하는 거죠 재판에 회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가지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재판에 넘길 수가 없습니다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형의 시효라는 것은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형의 시효가 완성돼도 예를 들면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형의 시효가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사형집행을 못했다면 시효가 완성되는데 그래도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법률변경은 예를 들면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간통죄로 구속되어 있다가 석방이 되었다 하더라도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사면도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특별사면되고 나면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사면은 사면되는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사면이 특별사면보다 더 좋은 거죠 특별사면, 법률변경, 형의 시효 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된다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음부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5번의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제가 가볍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진역 3년에 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국가, 사회, 경제 공헌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하면 이걸 우리 흔히 진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앞에 받은 3년은 중요하지 않고 유예 기간 5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예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집행유예만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인데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죠 그럼 만약 6개월 자격정지 처범받았다면 6개월 동안은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지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등록 취소되고 3년 경과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가로 8번 등록 취소되고 3년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동안 결격사유인데 그 밑에 바로 옆에 예외가 있죠? 예외 예외가 있는데 첫 번째 사망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 다음에 결격사유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미달 받지 않습니다 예외입니다 사망하면 영원히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지 않는 한 절대로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 없죠 지직하거나 개업하는 건 안 됩니다 결격사유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됐다면 즉 파산 선고를 받아서 등록이 취소됐다면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복금만 되면 바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등록 기준 미달도 마찬가지죠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모조리 다 그만두어 가지고 그만둬버렸으면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이 취소됐다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 기준만 갖추면 적 자격증 있는 사람 3분의 1 이상 구하면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6개월 받으면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다시 등록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업무정지 사유발생 당시 사유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입니다 사유발생 당시입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2022년 3월 15일날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위반행위를 하고 2022년 4월 15일날 4월 15일날 A라는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즉 A라는 임원이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날 옛날 3월 15일날 잘못한 거 가지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 A 임원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해당하지 않는다 왜? 위반할 당시에는 근무 안 했잖아요 업무정지 처분 당시에는 근무를 했지만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A는 3월 15일 위반행위 할 때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그 다음에 2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 미기경과자입니다 선고받아야 됩니다 선고 벌금을 선고받아야 된다 선고유예 받으면 결격 사유 아닙니다 2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선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2법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면서 2법은 그 다음에 12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 법인의 경우 결격 사유입니다 단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2개월 이내 사유 해소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 즉 직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맨 밑에 핵심 정리가 있는데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 그리고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 해당되는 것 그리고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첫 번째 1번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개공 등 개공 등에 해당되는 게 예금이 비결이라고 했죠 예금이 비결 돈 모으려면 예금이 비결이다 비트코인 부동산 투자하는 게 비결이 아니라 예금이 비결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개업공개사 등 거래사고 예방교육 그 다음에 법제 33조 1안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이 그 다음에 이중소속 금지입니다 이중소속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 위반인데요 비밀준수는 개업공개사 등이 모두 다 준수를 해야 되고요 반의사 불벌제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의 반하에는 불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제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게 예금이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물을 수행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중개물을 수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장등록 인장등록도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인장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인데 개업공개사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을 경우 소속공개사도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실무교육 개업공개사 될 사람 소속공개사 될 사람 미리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가 되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보조원 될 사람은 직무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보조원은 연수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것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개시의무 개시해야 될 게 등수보좌 등록증원본 중계보수열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원본 이번에 올해부터 신설된 게 사업자등록증도 개시해야 됩니다 개시의무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의무입니다 보존의무 보존해야 되는 게 총 6가지가 있죠 보존해야 되는 게 6가지가 있는데 5년짜리가 거래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사건 카드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행정처분 대장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5년 자 그 다음에 이게 4개가 5년이고요 5년 그 다음에 3년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3년짜리 2개가 있는데 중계대상물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 그 다음에 전속 중계계약서 2개가 3년 보존입니다 이거 2개는 3년 보존 3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보존해야 될 의무도 개업 공인중계사에게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도 계업 공개사에게 의무가 있고요 다만 소속 공개사도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 확인설명 확인설명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요거에 계업 공개사에게만 의무가 있는데 소속 공개사도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 할 수는 있습니다 의무는 계업 공개사에게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제 8강 고용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